눈 들어가니까 바로 소고기를 위에 딱 결치시키고 밑에는 탈 때 쉽게 야 꼼수를 쓰셨네 야 나는 원래 돼지고기 좋아해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진짜 소리가 좀 약한데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더 있어야지 아 그냥 형이 입으로 치해요 그냥 올라오면 돼 올라오면 돼 나는 걱정이랍니다 가야 아 아 아 아 아이씨 이 소리지 이 소리지 반응 아니 또 언제 뒤집어서 뒤집을 때 찍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아니 찍찍어라짓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딴짓하고 있으니까 너랑 돌렸지 아이차 너무 많이 익으면 안되잖아 네 난 이게 초고기 막 들이켜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난 들이켜서 먹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소주 맥주 뭐 드세요? 아니 맥주를 지금 안 먹는 거야 이거 아 왜요? 집값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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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영원한 우정은 으 으 으 한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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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때까지 달려보자 한잔에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요 왜 이런데로 왔겠지 또 음 음 맛있다 와 아 아 이거 안 배로 씹으니까 하나 들어가면 오래 씹어야되네 아 될 수 음 음 형 이렇게만 아 해서 이렇게만 딱 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아 아 아 알았다니까 아니 아니 알았다니까 아 아 아 아 맞죠? 그러니까요 아 아 아 아 아 액션 아 아 나는 겁쟁이랍니다 대박 갈래 진짜 놀래 뒤로 갈라고 빨리 저거 하시라고요 아니 됐어 난 진짜 놀주려고 딱 그랬는데 그렇게니까 아 맛있는데 이거 먹는다 왜 왜 놀란거 내가 아니 뒤로 갈라고 하는데 내가 장난치라도 내가 당했네 큰 병 감사합니다 소주가 타야지 아 이렇게 네 이빨때문에 술을 못먹었거든. 술도 줄이고 운동해야지. 내가 하는 줄 알아봐. 아 근데 이렇게 맵는데 왜 맛있지? 짠! 끝! 아이씨 이거 죽이네 이제. 둘! 야 근데 맛있지? 야 웃기네. 깻잎이 커서 그런가? 모르겠어요. 이게 지금 농장 깻잎이거든. 야 이게 누가 보면 호박잎일지 알겠다 야. 그치? 내가 얼굴이 크어서 얼굴이 가려지잖아. 야 근데 이거 맛있네 이렇게 먹으니까. 형을 옛날에 세워놨으면 어떤 느낌이냐면. 내가 왕이에요 왕. 야 너 왕인데. 예를 들어서 들어봐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인데. 위에서 이제 뭐 어디 뭐 뭔가 쳐들어와요. 그래서 내가 형한테 얘기를 해요. 단양 띠리띠리! 예! 단양을 사수할 수 있겠는가?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단양을 사수하겠습니다.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제가 똑바로 지킬 수 있겠냐? 예! 이러다가 이제. 한 3일 동안은. 막 이러고 이제 막. 단양을 지키는 거예요. 성에서 막. 지키다가. 갑자기. 저쪽에서. 여자 한 명을 보내는 거죠. 오빠. 오빠 술 한잔해요. 난 여자를 뭘로 하지. 오빠 술 한잔해요. 안 돼. 나 이거 지켜야 돼. 아니 저기. 진기특한 몽고분들도 다 술 먹고 놀는데요? 아 그래? 아니. 싸울 때 싸워야지. 왜 이런 데서 힘을 빼요. 아 그렇지? 그러다가 이제. 술 먹다가. 계략에 넘어가서. 이렇게 죽는 그런 느낌이에요 형. 그건 네 얘기야. 나는 잠을 안 자지. 빨래찌개를 여기다가 걸어놓으라고. 아. 저기 쳐들어. 그럼. 항상 동대를 살피다가. 네. 한 방에 가고 그냥. 저기서. 막. 어 깜짝이야. 이러고 막 도망갈 것 같은데. 이게. 그럴 때는 안 놀래겠지. 지금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으니까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와. 진짜 미치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.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. 불러 널 야야야야. 내 맘을 고백하려고.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. 안녕하세요. 미키란톤 조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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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온이에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. 구독과 좋아요. 많이 눌러주세요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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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지금 중에서 그거는 없애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뜰 granduu. 저 가처를 바래요.